안녕하십니까 하툼장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달성구 성당동이고요. 새로 생길 대구 신청사 그 뒤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지금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 옛날에는 그냥 관리가 안된 들판처럼 움푹 파여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대구시에서 여기 공원을 조성을 하고 산책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성당못 그리고 두류수영장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이어지는 곳이고요. 오늘은 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상가 원룸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서 있는 이쪽에서 바로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이 영상 바로 앞전에 영상도 성당동인데요. 그 건물과 매매가격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법한 그런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소개한 영상은 약 80평이죠. 80평에 15억에 나와 있고요. 이 건물은 대지가 100평입니다. 15억 5천에 나와 있고 양쪽 건물 1층에는 상가가 있는데 두 건물 다 입전된 내역이 좋습니다. 이 건물은 카페가 그리고 앞전 영상은 빨래방이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물론 접한 도로는 여기가 8m, 북쪽 8m 도로인데 걔는 10m, 8m 코너죠. 도로적인 부분에서는 그 점이 좀 더 유리한 것 같고 입지적으로 임대 수요 등은 비슷한 입지입니다.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층은 카페가 들어가 있고 주차차단기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은 컬러 무늬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주차를 이렇게 한 대 대실 수가 있고 기둥과 이쪽의 담쪽 사이에도 주차공간을 만들어놨네요. 이쪽으로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캐슬스토프를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라인은 그어져 있지 않고 안쪽으로 2대, 3대, 4대, 5, 6, 7, 8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차장 바닥도 이렇게 칼집을 다 내놔서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분산시켜놨고요. 주차장 천장을 보니까 텍스를 뜯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인물이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뜯어놨는데 바로 보니까 에어컨 물 떨어지는 배관이에요. 건물의 설비 배관이 아니고 물 떨어지는 배관에서 물이 역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에어컨 배관에서 나오는 물이 엄청 많거든요. 그 부분은 손을 다 본 상태라고 하네요. 이쪽도 보면 에어컨 배관이에요. 배관을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역류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다 손을 본 상태여서 텍스만 하나 꼽으면 되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내부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 들어왔습니다. 앞전 영상과 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입니다. 앞전 영상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현재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CCTV는 4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앞쪽에 여기는 1층 상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도 건물 내부에 딱 들어와 있고요. 2층 구조입니다. 2층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 세 개와 쓰리룸 두 가구 아무래도 대지가 넓다 보니까 쓰리룸이 두 가구 들어가 있네요. 쓰리룸 임대료도 1억 2천, 9천만 원 이렇게 전세가 놓여져 있고요. 임대료 등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여기는 거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삭 제거가 된 채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세를 놓을 때도 거기 임대료에 대한 변함은 크게 없이 세를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위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기 관리 비용이 좀 들죠. 전문 관리 하나 두셔야 되고요. 관리는 업체에 위탁하시면 한 달에 10만 원 꼴로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정립세는 한 달에 7, 8만 원 그래서 넉넉하게 한 20만 원 정도는 관리 비용으로 빼주셔야 되고요. 4층에 내려왔고 주인 세대 현재 월세로 승입자가 보조 중에 있고요. 그 앞으로는 두 가구가 마주하고 있는데 투룸이 두 가구가 있습니다. 건물에는 원룸 투룸 쓸룸까지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있는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옥상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옥상 입구 앞에는 창고를 하나 만들어 두셨는데요. 그리고 옆에는 옆에 또 이렇게 창고식으로 하나 걸어 두셨는데 이쪽으로도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 여기는 뭐냐면 여기가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쪽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어서 기계실 공간을 창고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계단에는 짐을 갖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그 위쪽에 보면 주인세대 연결되어 있죠. 태양광 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비가 그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영상 촬영에 나왔는데 비가 아직 그치지는 않았네요. 조금씩 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은요. 바로 앞에 저기가 태양 안오스입니다. 밑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성당 본역 서부정류장역이죠. 지하철역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새 아파트 하나 보입니다. 한양수자인 아파트이고 그리고 성당동 현재 이쪽이 주택이 있는 지역이라면 성당동에 저기 앞쪽에 아파트 단지 저기만 해도 한 거의 한 8천 세대 되죠. 그리고 바로 뒤쪽에는 성당못 그리고 도류공원 야외음악당 하나는 입지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지는 330제곱미터 건물은 568.83제곱미터 건축년도 2015년 8월 31일날 중공이 났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5억 5천 대출은 5억 6천만원 있고요. 임대보증금 5억 7천 3백입니다. 인수가 4억 1천 7백만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27만원에 은행이자 6억 6% 적용을 했습니다. 5% 적용하고 147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지하철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거주하시면서 산책삼아 다니기에도 좋은 공원도 위치했습니다. 앞으로 대구 신청사가 또다시 지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동네 분위기는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매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전에 봤던 영상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뇌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핫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